한류가 불어오는 이 어떤 트렌드가 음식을 포함해서 영화 음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덱스터는 여러분들 뭐 웬만한 기술력이 필요한 화면을 구현해야 되는 드라마라던가 영화에 덱스터를 걸치지 않은 영화 드라마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는 시각 특수효과 부분에서 덱스터가 유일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조금 주가 성장성에 조금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세인트 세이아가 저도 1980년대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은 실사판으로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머털도사라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아실 겁니다. 이 머털도사도 드라마로 제작이 돼요. 그런데 덱스터는 원래 드라마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드라마 첫 제작을 머털도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모멘텀들이 구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었던 덱스터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가 레벨업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저는 관측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 플랫폼 등 영화, 드라마, OTT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OTT가 펼쳐져 있는데 누구와 손을 잡고 계속 논론을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측을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가 첫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애플 TV, 디즈니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덱스터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쪽이 넷플릭스예요.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결제를 취소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재미난 드라마가 이렇게 올려주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굳이 취소할 이유가. 원래 한 달만 보고 저는 취소하려고 해요. 그래요? 저도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래서 넷스터를 저는 엔터주도 다 좋게 보고 있고 문화 콘텐츠 다루는 기업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